xsfm입니다. p o d e r 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익명의 사연인데요. 추석 때 우리가 이런 이웃 혹은 친지를 반드시 돌봐야 돼요. 아 그렇죠. 우리 주변엔 늘 이런 친구가 있어요. 반드시 자세히 들어봐주세요. 꽤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익명 부탁합니다. 무서워요. 현재 3개월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대본의 결론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인지 재미삼아 무섭다고 하는 건지. 후자 아닙니다. 그렇군요. 현재 3개월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3개월 전 면접 때문에 잠실에 갔었고 면접관이 점심후라 커피 괜찮냐고 해서 커피숍에서 수다 같은 면접을 봤습니다. 이런 면접도 요즘 많죠. 그렇군요. 면접이 끝나고 저는 커피 마셔 커피 마저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겠다 인사드리고 헤어졌죠.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나머지 한쪽 귀에 꽂으려는 순간 준수한 외모에 화사한 피부톤을 가진 여자분이 맞은편에 앉았고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뭔 일인가 싶었지만 속으로 면접도 잘 본 것 같은데 오늘 되는 날인가 보다. 집에 가면서 로또나 사야지 하는 마음과 함께 웃음을 띄우며 여성분의 폰을 받아 번호를 눌러서 돌려주었고 여성분은 얼굴을 붉히며 감사합니다 하며 사라졌습니다. 얼굴을 왜 그제서야 붉힐까요? 진짜 부끄러우면 처음에 말을 걸 때 얼굴이 좀 붉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말을 걸 때는 화사했거든요. 그러네요. 번호가 마음에 안 드셨나? 아니면 한쪽에서 내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주네 하면서 졌다. 마이너스 3만원. 집에 가면서 로또 한 장과 저녁거리를 샀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또를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연속해서 있을 때 사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로또는 당첨될 확률을 기다리느니 벼락을 맞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죠.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시도하지 않았을 때 확률은 0이다. 이러면서 그럼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데 그래 굳이 시도라도 하겠다면 좋은 일이 많았을 때보다는 나쁜 일이 열람 많았을 때 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도 약간 왜냐하면 좋은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확률적으로 우리의 인생사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을 당한 거라면 거기에 또 희박한 일을 추가하는 것은 큰 욕심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떤 분들은 좋은 일 생기면 또 그 와중에 로또를 사시는군요. 다음날 오후 늦게 면접관으로부터 합격 소식을 들었고 교육 일정을 잡고 끊었습니다. 그 후로 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제 그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녁같이 먹겠냐 해서 만나게 되었죠. 세상이 흉흉한지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만났고. 좋은 신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사연이 안 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연 이 상황에서 읽힌다라는 것은 읽히는 와중에 이런 전개라는 것은 불안하다. 세상이 흉흉한지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만났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두셨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다 보니까. 그렇죠. 단둘이 만난. 오라는 공장 지하실 그런 데로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밀폐된 곳. 요즘 여기가 흡해요 이러면서. 방금 철거한 곳인데요. 구분이 안 가요. 이게 흡한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신이 분리될 때 누군가 목격자가 있을 그런 곳. 노출콘크리트에. 노출콘크리트. 쓰다만 기계에 몇 개의 어떤 철근들. 이것이 트렌드다 보니까. 글로 오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는 없는데 장비들은 있는. 그 위에서 커피 잔이 올려졌구나. 그런 카페 엄청 많거든요. 요즘에. 표현이 과한데. 비유가 과한데. 비슷한 느낌을 받죠. 여성분은 면접보고 있는 제 면접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친척형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하는 신기한 사람으로 보여 번호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계속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거형이네요. 곧바로 3개월 전에 이렇게 해서 사귀게 되었군요. 네. 며칠 전 여친이 된 그녀는 주말에 엄마가 근교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계곡도 있어서 놀러 갈까 하며 물어봤고 저는 여친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가자 했습니다. 네. 여친 어머니께서는 허락하셨고 토요일날 여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여친구 말대로 교회는 너무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와 조그만 교회와 표기가 독특해서요. 조그만 교회와 그 앞에 계곡이 흐르고 있었고 교회 뒤편에 나무로 만든 집이 있었죠. 집 앞으로 가니 벤츠가 안 돼 있었고 그 옆에 주차를 했습니다. 벤츠는 좋은 차죠. 저건 누구 차냐니까 엄마 차라고 하더라고요. 여친은 서울 집과 차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저 차까지 보니 괜히 흐뭇해졌습니다. 자 일단 결론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이런데 넘어갈 사람이면 지금 사은 보내신 분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에요. 당신. 앞으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겠죠? 네. 불안합니다. 여기 XSFM에 와서 사세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한테 조회를 받고 오늘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듣고 출근하세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짐을 두고 요리를 같이 하며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하고 하고 있는데 여친이 옆에와 접시에 물기를 닦으며 엄마가 오빠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선하게 생겨서 잘 데려왔다고 하셨더라 합니다. 그렇냐고 잘됐다고 점수 제대로 따겠다고 끽끽거리며 서로 웃으면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가 사과를 깎고 계셨고 저희는 같이 앉아 어떻게 만났는지 여기는 어떤지 등등 얘기를 했고 전 자연스럽게 집이 너무 이쁘다 나무로 만든 집 TV에서만 봤었다 얘기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중에 TV 위에 십자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보통은. 보통은 십자가는 제일 눈에 안 들어가요. 더군다나 또 교회를 하시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이래야 눈에 들어오죠. 일반적인 십자가 모양은 같은 넓이의 아래가 조금 긴 모양인데 걸려있는 십자가는 아래가 길며 넓이가 다른 세 곳과 달리 넓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 바가. 넓고 마치 나무처럼. 아래로 내려가 다른 세 곳과 달리 넓었다. 점점 넓어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가 보죠. 미대생이 아닌 사람이 묘사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가요? 네. 아니 그거는 완전히 세모잖아. 넓어진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우리끼리 지금 넓어지는 십자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끼나를. 도끼나를 위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치마 형태라는 거 아닌가요? 스무살까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십자가가 익숙한 저에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여기 처음 들어올 때 교회 꼭대기 십자가도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다. 큰 창문을 향해 봤는데 저 십자가도 그렇더라고요. 십자가 모양은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 아주 조금씩 아니잖아. 밑으로 가면서 널 보셨다며. 달라질 수도 있겠지 생각했지만 이불을 덮는 순간까지도 문득문득 생각났습니다. 아 그 집에서 주무셨군요.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되었고 여친 어머니는 먼저 준비해서 교회 먼저 가셨고 11시에 전화할 테니 그때 오라는 여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계곡에서 놀아야지 하며 선크림을 챙겼고 연락받고 교회로 갔죠. 선크림 제니님은 뭐라는 거지요? 열대 정도의 차도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여니 모든 사람이 저희 둘을 쳐다봤습니다. 열댓 명 되어 보였는데 사람들 모두 축하합니다. 박수를 쳤죠. 저는 뭐지? 라는 표정으로 여친을 쳐다봤고 여친은 내가 목사 딸인데 오빠를 전도했다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들어가 앉자고 해서 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친 어머니는 예배를 진행하셨고 저는 계곡에서 놀고 저녁에 뭐 먹을지 생각에 잠겼죠. 위험에 빠졌을 때 먹는 생각을 합니다. 합격. 퀄리파이. 당신을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적합하다고 합격을 통보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사연 쓰세요. VIP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은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조금은 진보된 형태예요. 얻어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는. 아까부터 계속 점수 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먹을 것 생각을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 시간이 흐르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 세족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 말고 새로운 분이 있었나 봅니다. 세족식에 앞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아마 장로님인 것 같습니다. 세족식에 앞서 한라님께. 한라님께 용서를 구하고 축복을 받아 불라불라. 한라? 기도가 끝나고 그분은 한라를 외쳤고. 맞나 본데 내가 말한 게? 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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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아멘을 외쳤습니다. 여친한테 조용히 한라가 뭐냐고 하니까 우리 엄마라고 자, 이제 무섭죠?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이름이 한자 라자 되신다니까 푸트하고 웃고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봤습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푸트하고 웃는 정면 너무 좋네요. 뭐가 좋아? 푸트. 죽기 전에 항상 저렇게 물어보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오 맨. 세족식 진행되는데 세족식은 새로운 분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인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자에 앉는 건 여친의 어머니가 앉고 반대네요? 네. 새로운 분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주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 속삭이며 저런 세족식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아까부터 겁났습니다만 사연 보내신 분은 저 발을 씻김을 당하는 땡땡이라고 아멘 대신 불리우는 그분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딸에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딸은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친은 뭐가 됐든 사랑은 바보예요.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기도했던 분이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나오라고 여자친구에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말하니 등을 밀며 어서 나가라고 말해서 얼떨결에 나갔습니다. 등을 밀었어요? 네. 어떤 한 분은 대야를 가져 나가고 다른 한 분은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싶었지만 여기서 안 한다면 두 사람에게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발을 닦아 내리고 똑같이 발등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발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분명 한번 닦았고 물도 새로 받았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비참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더니 여친이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끝날 줄 알았던 예배가 부흥의식으로 다시 시작되는데 열기가 무르익자 할라 아멘 이 두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전 멍한 상태로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지켜봤고 교회 문을 나왔을 때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아까 11시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좋게 되었다 싶어서 폰으로 슬쩍 지인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고 남겼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친한테 폰을 보여주며 직장에서 전화와서 받고 올게 하고는 저는 아무 말이나 해댔습니다. 아 내 상가집 때문에요? 아 제가 다른 데 왔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지금 가보도록 할게요. 했고 지인은 뭔 소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반복했지만 전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며 직장 상사가 상가집에 가야 해서 오늘 야간 근무 부탁한다고 다음에 시간 두 배로 대신해 준다고 이 시간 활용해서 여기 다시 오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알겠다 하며 또 오자는 말과 함께 교회 뒤 오두막 집으로 가는데 아까 장로님 같은 사람이 물이 담긴 페트병을 주며 이건 성수이고 매일 밤에 대하의 물을 받아 성수를 조금씩 놓고 발을 씻으라는 설명과 함께 저에게 주었습니다. 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어요. 다들 네. 그 물은 약간 불투명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까 그 발 씻긴 물이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것의 희석분이겠죠? 같이 발을 씻으라는 거죠. 진짜 발 좋아하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짐 빨리라고 읽을 뻔했습니다. 저도 빨리 짐을 챙겨 교회에 가보니 여친 어머니 아니 그분에게 설명했더니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괜찮다. 다음에 또 같이 오면 좋겠다. 남동생이 있지 않았니? 동생이랑 같이 오라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최대한 표정을 숨기며 잘 쉬다 간다고 하고 차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의 마음을 다스리며 삐진 여친에게 다음에 정말 맛있는 거 사서 또 가자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온갖 폭풍 칭찬과 듣기 좋은 말을 쏟아내며 인사를 하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곤하여 씻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허겁지겁 준비하여 출근하려는데 불투명한 액체가 담긴 그 페트병을 현관에서 보고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여자친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동안의 3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저는 오늘 일을 잊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야 헤드폰을 잡고 메모장을 끄적이고 있습니다. 헤어져야겠지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뒤로 이 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음... 아... 이거 참... 이게 정말... 하... 일단 이 십자가 모양부터... 다시 이거 우리가 정확한 모양을 안다면 어떤 정보가 물론... 나무의... 안승준 군의 그림은 나무에 꽂아 놓은 도끼 같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옆으로 해놓은 거죠. 넓은 면이 땅... 그 땅이고 도끼의 어떤 끝이 하늘로 향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십자가의 모양을 알면 인터넷상에서 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후기라든지... 근데 저희가 찾은 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읽어드리는 거죠. 정치원분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네. 불법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발 씻은 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불법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 한자, 랄자를 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풀 놓쳤을 뿐이지 아니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어... 만약에 이제... 그 종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귀의했다. 온 집안이 함께 믿는 종교다. 그리고 따님이 그 종교에 계속해서 독실하다. 그런 집안이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단체로 신중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한국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커피숍에서 인상 한 번 본 사람을 남친으로 고르는 게 진심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근데 데리고 왔어요. 음... 자, 진심일 리가 없다고요. 데리고 왔어요. 네. 밤에 무슨 일까지 있었죠? 밤에요? 네. 그러니까 우린 답할 수 없어요. 우린 답할 수 없는데.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게. 네. 이 질문에 스스로 한 번 답해보시고. 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시면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밤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나마 좀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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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가 여러모로 그분과의 루틴이 보통 애인 같다. 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상황일 것 같아요. 음... 네. 하... 이게 방송을 생각하면요. 네. 이 사안을 뽑지 말 걸. 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사안을 읽고 있으면 음... 그냥 두면 안 됐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주변에 있죠? 네. 어떻게 됐나요? 본인일 수도 있고요. 무서운 사안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도착했습니다. XSFM XSFM